으아아아하하하 dat 저기잖아 저기 여기 여기 돌리기 돌리기 이렇게겠지? 에코 확인 에코 확인 네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어 잘자요 꼭 쉬세요 에이 저 정도가 무슨 퍼즐이야 이런 이런 아직도 살아있는 놈이 있을 줄은 몰랐는걸 꽤 힘들었겠어 그지? 넌 뭐하는 녀석이야 오우 넌 이마의 주민이 아니구만 훨씬 재미있어졌어 헉 뭐야 호스가 함께하는거야? 마더 미란다님이 널 보면 기뻐하시겠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뭐야? 이 뭐? 베베님은 베베님이다 하하하하 베베님이 누구냐니 베베님은 베베님이죠 하하하하 그만 좀 징징거리시지 거기 다 왔으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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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다루는 자 다른 녀석들에게 저 인간 남자는 무리에요 제 사랑스러운 딸들이라면 저 외지인으로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거에요 뿐만 아니라 어쩐 뭐야 얘는 또 нап 넌 그 말인지 억선 이 녀석을 좀 더 데리고 놀고 싶다 이거지? 인간 남자는 내게 맡겨 조잡하군 산티나는 쇼를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 차오지간 저 인간이 죽을 만큼 괴로워하게 되고 나블 나블 성에서 거기를 잘라서 어쩌구 저쩌구 너희들의 의견은 잘 들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설득력이 어쩌구 나는 결정을 내렸다 하이젠 베르크 전 남자의 운명을 너에게 맡기도록 하죠 마더 미란다님 전 반대 하이젠 베르크의 방식은 유치하게 짝이 없어요 당신에 대한 충성심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인간을 제게 맡겨주시면 지체 없이는 입 좀 그만 타 말고 해별을 인정하시지 먹이를 찾을 거면 다른 데 가서 찾고 닥쳐 애송이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잖아 나보고 애송이라고 했나 너야말로 어디서 미란다님의 결정이 털르잖아 말다니 내 결정은 절대적이야 어떤 반론도 있을 수 없어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잘 생각해 될 거야 나의 대신을 내가 진심으로 시작하는 começar 그리고 게임을 시작하리라 με다른다님 우리의 그는 left 진심으로 나 나 나 나는 9 8 7 6 5 4 3 2 번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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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8 8 9 5 6 5 6 6 6 6 6 7 8 9 7 8 8 9 9 9 9 9 10 10 11 10 10 10 10 10 10 11 12 11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냥 가 그냥 가 야 이게 아닌데? 야야야야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내가 파밍해서 그런게 아닌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훈수 하지 마세요 왜 훈수를 하고 싶어 하시냐 하지 말라고요 아유 권준이 형님 감사합니다 가 되겠다 성장 인생 죽음의 나라로 오세요 의거운 공장이 여기 있는곳 영원한 괴물에 나라 관리하자듯 아유 그거밖에 알든 모르든 하지 말라고 그 난이도는 말 그대로 그냥 괴물 난이도인 것 같아요 이건 다 똑같이 그냥 원래 이런 거 저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가 가기 전에 떨어진단 말이지? 저 구멍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래요 그럼 여기 뭐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건데 그치 아유 뭐가 없어 근데 아 여기있나? 이건가 보다 난 몰라 난 몰라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야 이렇게 해서 끊어주는 거야 오히려 끊어주는 거야 오히려 끊어주는 거야 끊어주는 거야 끊어주는 거야 야 이거 어딨어? 오오 돈 오케이 여기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얘도 바로 옆으로 바로 옆으로 어이 무서운데 오 됐어 어 오 여기로 왔다 어 상자 다 까졌어 깜짝이야 저거 사람 같은데? 이거? 사람인데? 헐 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윈터스 씨 내 이름이 어떻게 하는거지? 이 마을에서 당신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너를 찾는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이성은 정말 수상하군요 예 당신도 당신도 당신이 어떻게 수상해 저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데서? 원래 게임에는 다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다 이렇게 세상이 멸망에도 상점이 다 있고 보셔 상점도 있고 하하하 원래 그런거지 게임에는 어 좋은데요 당신에게 선물이 와있습니다 잘 됐네요 무기 커스터마이즈 1920원 밖에 없는데요? 와 아이템 판매 판매 아이 아이 아 아 아 아 아 권준이 형님 감사합니다 아 아 광고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네 권총 탄약은 사야겠죠 이것도 사야겠죠 이건 뭐야 아하 대용량 오 아 돈이 없다 어 드라우마팩 보너스 아 아 아 흐흐흐흐흐 뭐야 이게 산 아 제조법 아 돈이 없다 아 돈이 없다 아 정말 응 아 아 아 아 마을 구원자라면서 총알 하나하나까지 하는 아 아 아 아 아 아저씨야 멋진 모험 대래 오 좋다 총알이나 더 사갈까 심쿵 아이고 낙가모라 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의 남자들이 말하는 것 잘 오셨어요 어? 된거야? 아니야? 아 안산거구나 안살었구나 아예 와 이따 웃음 안돼 안살져 아이씨... 아이씨... 게임 몇개 써서 보내고 싶다고요? 지금 쌓여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아니 구멸을 안 누른게 아니라 개수를 지정하고 샀어야 되는데 그냥 확인만 누르면 그냥 0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안 사졌어 아이씨... 아이씨... 다 때려 부셔 세 명의 딸들 벨라, 카산드라, 그리고 다니엘라 오 돈 돈 좋구용 보내주시면 좋긴 한데 감사하긴 한데 이왕 보내주시는거 해야지 제 맛인데 제가 언제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요 지금도 아마 비오님이랑 이선생님이랑 선물해주신게 몇개 있는데 못하고 있어 헤헤... 레드링님, 남자 한명 여자 세명 납품 마더미란다님, 드리트 리쿠르님과 말씀 나누심 듀크님, 어? 지크님...이 아니라 거래권으로 방문 반대쪽에... 비상금을 그것도 막 짤랑이로 짤짤이로 넣어넣냐? 어? 보통 저런데 막 지폐로 비상금 숨겨놓고 그러지 않나? 진짜 이런데 살면서 저런 비싸보이는 거를 비상금 저장하는 용도로 써? 하... 뭐야 육종만을 겁나 많이 달렸어 뭐지? 공모양에 무언가를 넣었어 아... 공모양에 무언가를 넣어야 돼 드래곤볼을 찾아야 되는구나 19세기 말 조영 작가의 작품 조국에서 이단치골 밖을 쫓겨나 방랑생활 끝에 이 마을에 다다랐다고 한다 노르슈티는 성 언덕 위의 저택 물레방아 철탑에 네 작품을 만들고는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아 자살했다 위로 모형은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작동을 위해서 전용 금속구가 필요하다 네 개의 위로 모형에는 각각의 인간이 결정화된 유물이 보관돼 있다 인간이 결정화된 유물? 1절에 의하면 노르슈티니 노르슈티니 사랑했던 내 아내들의 내 아내들의 유골이며 그 모형은 그녀들의 무덤이라고 한다 음... 뭐 어쨌든 저장하고요 공이 어디 있을까 저저러 드래곤봉 여기서 엄청 헤매실 걸 기대한다고요? 진짜 막정하는 수가 있어 내가 잠겨 있다아 내가 방금 여기서 나왔잖아 그죠? 헷갈리실까봐 아까 내가 일로 들어온 거잖아 그죠? 내가 여기로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열어놨잖아 아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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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즈를 찾는 거야? 사람의 흙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구나. 너덜너덜 그냥 박지민님 감사합니다. 마더. 저는 새신물을 보내주세요. 당신은 정말 친하군요. 아, 이제. 를 볼까요? 와, 와, 에탄 윈터스. 동생의 바보 같은 게임에서 용케 탈출한 것 같군. 안 그래?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마시나 볼까? 네, 남아. 저 손은 진짜. 아, 이제. 헉... 신선자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군. 단시라도 빨리 남자가 신선하게 구입해. 저는 를 파슬리한 것 같군. 너는 를 잡은 것 같군. 일단, 내가 그쪽으로 모더나. 하지만 나중에, 그 다음, 모든 것을 지키자고. 여러분에게는 다가오는 것이다. 이리와, 여러분.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오, 조심해. 우리 모두가 좀 더 이상한 것이다. 이리와, 이리와. 오, 이리와. 오,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웃긴다 얘네 와 저걸 땡기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샹들리에 요걸 여기 빠져나가야 돼 설마 설마 아이 설마 아유 아유 안볼란다 아유 저거만 뿌리면 만사오케이야 저거? 뭔데 저거 여명 팔꿈팔 아니냐 저거 컨디션 막 이런거 아니냐 저거 이거 뭔데 내리는거 아니었어? 손뿐이 아니라 지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다니까 얘가 너무 선을 넘어서 정도껏 해야되어야지 풍년을 기뻐하는 아가씨들 되게 기뻐한다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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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으으으으으으음 여기로 탈출? 뭐 더 가져갈 거 없어? 자물쇠가.. 달려 있다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디이 오우오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반대쪽에서 잠겼고 뭐야호 풍년 뭐야호 검붉은 와인잔 뭐야 그래 잘 살펴야 돼 심컹 박비연구 와인님 감사합니다이 칠이 더 심했었나? 나 근데 왜 지금이 더 왠지 더 심한거 같지? 이 자무실을 딸 수 없으셈? 가자 그냥 뭐야 아 여기 있구나 어 보석반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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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절대 반지인데 완전? 어 여기도 뭐 있는데? 수정 조각. 어머님이요? 만나지 않을까 또? 설마 그렇게 한 번 나오고 끝날까?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닌 것 같던데? 열렸다. 열렸다. 아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로즈를 어디로 데려간 거지? 어 이 문도 뭐야? 슬픔을 아는 천사는 깊고 어두운 곳에서 홀로 흐느낀다. 이건 뭐 두 개, 이건 뭐 네 개, 한 개, 세 개. 분노를 아는 천사는 성난 얼굴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기쁨을 아는 천사는 지혜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짓는다. 즐거움을 아는 천사는 최상급의 예술에 빠져있다. 어두운 곳, 높은 곳, 높은 곳, 어두운 곳, 높은 곳, 옆에서? 뭐지? 우와...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초콜릿 분수? 초콜릿 분수의 딱 배경이라면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SCP SCP 열렸다! 어 뭐야? 왔던데잖아? 아아아아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만요? 내놔 에이, 줄리어? 내놔 에이, 줄리어? 에이, 줄리어? 진품명품 다 짝퉁이였어 뭐... 딱히 여기는 뭐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여기 갔었나? 여기 잠겼었나? 잠겼었다... 한번 더 올라가 볼게요 그럼 어? 위에서 내려다본다 어? 위에서 내려다본다 그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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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오, 우워... 오, 이건 짱짱면이 안 깨져 저깄다 저기 있다 220원 아, 진짜 오! 이거 뭐야? 한쪽 눈이 비어있다 이건가? 이대로는 사용할 수 없다 어딨어? 저거 어디서, 어디서 봐야되죠? 저거 어디서 봐야돼? 아, 이거 어디서 봐야돼? 흐흑... 흐흑... 탭키인가? 아이템 이동 아닌데 이거 저거 아이템 어디서 봐요? 저거 빼야될 것 같은데? 이 누나를? 못 빼나? 뭘 또... 뭘 또 가지고 와야되나? 아, 이렇게? 아니, 나는 얘를 돌려서 누나를 빼고 싶은데 어떻게 빼냐고 어떻게 빼냐고 구급약 만들 수 있대 탄약도 만들 수 있고 오? 되네? 구급약... 오, 되네? 다 만들어 만들 수 있으면 다 만들어야지 조사... 아, 이렇게... 조사... 됐어, 뺐쓰... 그래... 내가 원한게 이거였거든 어... 어... 으어어... 걸렸어, 걸렸어 아! 나 걸렸다! 예 어서오세요 아 황제미리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정말요? 짠 떼어내기 어서오세요 오늘 이 성에서 일하는 첫날이었다 무엇보다 시종들이 다 여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여주인님과 아가씨들이 잡아먹지는 않을 거라는데 무슨 소리일까 잡아먹지는 않을 거래 성에서 일한지 2주가 되었는데 뭔가 좀 무섭다 같은 메이든인 아델라가 실수했는데 다니엘라 아가씨가 아델라의 얼굴을 칼로 그어버렸다 그리고 밤이 되면 마치 유령이 호를 배회하는 것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가씨들이 덥고 답답하다고 불평을 하셔서 내가 창문을 조금 열었는데 일제히 닫으라고 소리를 일치르셨다 지하 저장고로 끌려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 무섭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무서웠겠다 어떡하지 우웅 아 으 으앗 크윽 이거 뭐야 가면 안 되지 진짜 크다 완전 팔짝 귀신인데 진짜? 저, 저 누님 저거?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불 붙이는 거겠지? 총으로 쏴야되나? 으랴랴랴랴 그렇지 아 그냥 미는거구나 으랴랴랴랴랴 그렇지 아 잘했다 아 난 천재다 핏냥님 그런거 알려주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직접 해서 해야 재밌지 알만한 분이 훈수 너노해요 검붉은 피가 말라했다 으으 고문 도구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적합 이리나 미하엘라 로이스 잉그리드 부적합 단돌아 그레타 이거 오우 뭐 이거 외우라고? 암네시아는 안해봐서 모르겠어 암네시아도 결제해놓긴 했었는데 해본 즉이 없어 공식 제작진 얘기로는 모티브가 바토리 팔척귀신 모티시아 아담스 아담스 패밀리라죠 아 진짜 진짜 딱 그 생각했는데 아까 방금 고문 도구 보고 바토리 팔척귀신 팔척귀신 모티시아 아담스 아담스 패밀리 아 아담스 패밀리는 생각 못했다 음 이리나 시교왕성 미하엘라 시교왕성 로이스 시교왕성 잉그리드가 불안정하고 이따금치 각성한대 잉그리드가 잉그리드 깜짝쓰 피의 여왕 있어야 그 바토리 아 아담스 패밀리도 그 유명한 그 영화 있어요 사람사는데, 어렵다는걸 느꼈다고요 사람사는건 어렵지 왜 안좋은일이 있으셨나봐요 오이야 되게 안죽는다 이게 쉬움이라고요? 이렇게 안죽는데? 부개골 추정 마이콜 으응 깜짝이야 ㅋㅋㅋㅋㅋ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 거기서 왜 기어나와냐 거기서 거기서! 흐흐흐흫 흐흐흔 아 놀래라 진짜 으하 으악 우와 됩니다 칼빵하면 안 sev다 칼빵한대가 아니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соответ 아 야 이거 일곱개 밖에 없어 왜? 아까 나 샀는데? 오 잉그리드의 목걸이 또 다 와봐 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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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여기 와봐 그 뒤크림 그 이즈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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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야 톱팍이 문 여시네 의아 으아 야 쉬움이 이정도면은 쉬움하기도 잘했다 큰일날 뻔했다 나 카산드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니 믿을 수가 없어 아이 저기 누님 도망갔어야 되는거야? 아니지? 왜 하는데? 제가 좀 합니다 누님 누님 아 누님 어떻게 나가지 여기서? 아 어지럽잖아요 누님 어떤 도구로 괴롭혀줄까 아 아 나왔다 나왔다 인간은 산채로 피를 짜내면 더 달아지지 어디에 가는거니 꼬맹아 어디에 가는거니 꼬맹아 아 아 잠깐만 곤천 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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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로 도망가 야 못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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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몸이 부서지고 있대 여기만 있으면 되겠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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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원 커만요 컴원 커만요 어 안 부서지네 아 아 아 아 아 아 으흐흐 으헤헤 으흠 아 으ک 으흠 으읍 충격 아 지나가께 해주세요 지나가게 으 Attack 으아 이 창문 안 깨지네. 그렇지! 나이스! 지렛당.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제일 쉬움 해놓고. 또 한 명이 지하 저장고로 끌려갔다. 그 여자애는 단지 스프를... 아 스프라고 읽을 뻔했어. 스프를 조금 흘렸을 뿐인데.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지하 저장고에 한번 끌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피를 뽑히고는 저주받은 영혼이 되어 지하를 떠돌아다니게 된다. 내가 그 애를 발견했을 때 뼈와 가죽만 남은 그 아이는 썩은 쥐의 시체를 뜯어먹고 있었다. 다음엔 또 누구 차례가 될지. 무서웠었구나. 그래도 잘 먹고 살았네. 이 집. 없는 게 없네. 자물쇠. 나 자물쇠 좀 줘. 오오오... 반동조정장치! 장착! 옷다 장착해. 잔, 반낸,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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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여기 안되나 얘꺼 전용이었나보네 오우 락픽 락픽 나이 얙 목각천사상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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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뿌려치어서 여나? 소름! 우와 소름! 방금 나 들어왔던데잖아 ㅋㅋㅋㅋㅋ 겁나 소름! 우와 어떻게 울지 그러면? 아아 열렸다 식당 식당 어? 식당에 뭔 키가 있나봐 아 락픽을 찾았다는 건가? 수색 중 어? 그럼 식당에 뭐가 있단 소린데? 수색 중이라는 건 아직 뭐가 더 이딴 소리 아니에요? 앗 압은? 뭐 없는데? 뭐야 이거? 김치 아니에요? 이거? 어? 겉절이 한 거 아니야? 겉절이? 김치 겉절이 같은데 이거? 겉절이는 와인과 함께 먹어야지 어? 어? 도저히 깨지는 거 은근 재밌어 천장? 천장 뭐 없는데? 뭐 없어 여기? 뭐 없어 여기? 내 천사의 홀 상인어로 상인응접실이 네 여기서 나를 쓸 수 있는게 있나? empieza MC 띵띵 아 이게 상인 응접실.. 아아아아 이게 상인 응접실이구나 장소 찌른대와 장소를 가리지 마요 아주 이것보다 따님은 찾으셨습니까? 따님이 정말 이 성에 있는 거라면 분명히 드리트니쿠스 부인의 방에 있을 겁니다 이 성의 주의분 말입니다 그녀의 방을 찾아보시는게 어떠십니까? 뭔가를 발견할지도 모르잖아요 구입하실 겁니까? 어?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이런거 파는거야 아 이런거 파는거야 좋지 으음 황금 황금 아 이런거 파는거구나 오오오오오오오오 블랙 구급약은 팔면 안되지 으음 우오오오오오오 쌉 pics wings 무지asst 무기 잠깐만 산탄.. 제조법 이건 뭐지? 지뢰 이렇게 사는게 이것이 아 보조가방 보조가방 살걸 보조가방을 샀어야 되는데 어? 나 돈 너무 막 샀어 나 돈을 너무 막 샀어 돈이 없어 아아 눈탱이 맞았어 아아 눈탱이 맞았어 아 너무 막 샀어 어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뭐 또 사면 되지 나중에 잠깐 어디 가야되냐 이제 짐실 쪽에도 락픽인가 뭐식인가가 있네 여기에 오셨다는 거야 락픽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아직 하지 못한 락픽은 일회용이야? 아까 나 락픽 일회용이구나 그지 같구나 아 그렇구나 드미트리쿠 부인의 방을 찾아야 돼 드미트리쿠 부인의 방 그러면 침실이 아닐 거 아니야 어? 현관 로비 옆에 방은 뭐지? 총알 만들고 가라고요? 총알? 총알 뭐 그까 있고 여기서 만들면 되잖아 어 못 만들어 재료 없어 여기서 메인 홀로 가서 메인 홀로 안 가도 되잖아 여긴가? 어 여기 아니야 여긴가? 어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일로 쭉 가서 어서오세요 그냥 쭉 가 그리고 여기 오 여기여기 서 여기도 지금 빨간색이야 뭘 못했단 소리 반응이 없다 괜히 왔다 빨간색이라서 와봤어요 얘네가 걔네가 걔네야 그러면 그 셋 딸 아까 걔네 그런가 보다 그 중에 지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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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치한 거죠 메인 홀로 가서 올라가서 식당 쪽으로 가서 어 이건 뭐였지? 와인룸 오 와인룸 처음 와봐 와인 양조에 있어서 드미클 드미트리스쿠 왜이다 이거 뭐니? 드미트리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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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 역사는 현재의 성주보다 훨씬 이전인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알치나 드미트리스쿠 드미트리스쿠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독특한 양조기술로 와인의 풍미를 끌어올렸으며 풍부한 향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최상급 빈티지 와인은 처녀의 피라는 뜻을 가진 상귀니스 버지니아이다 정교한 은빛의 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병에 보관되어 있다 우우 엫에에엥 치킥 엫에엥 치킥 손터빙을 하는 이유 해 오우 띠로리 정원 열쇠 득템스 아주 좋아요 누가 나 아까 되게 여기서 헤맬거라고 했는데 훗 훗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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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뒤뒤뒤뒤 여기죠? 맞죠? 훗훗 여긴가? 더 가야되나? 그렇지! 여긴 뭐 없죠? 훗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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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에서 잠기다니 훗 훗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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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훗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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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훗 client 어딘가? 어? 뭔 소리 나 뭔 소리 났는데? 네 그죠? 저, 제, 제 뚱땡이 뭐, 그, 저기 소린가? 아, 뭐야? 예소리였나봐 아, 진짜 어, 잠깐 나 지금 헤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식당 식당으로 가면 되겠네 잠시 기다려 안되냐? 이런거? 어디로 가야될까? 어디로 가야될까? 어디로 가야될까? 어디로 가야될까? 어디로 가야될까? 글쎄 그 목이 맞지 않아요? 아야될까? 잠깐만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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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잘못 온거 같은데? 시음실 여기도 뭐가 빨간불이 있네? 오오오 아 이것때메 아닌데? 뭐지? 왜 빨간불이지? 나 엄청나게 지금 잠깐만 엄청나게 지금 도로 잘못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냐? 에? 지하 1층 이상한데? 어디로 가야 하죠? 빗속의 믿음이 내가 아까 여기를 열고 나간건 맞는데 어허 어허 이틀로는 물이라니 어허 지금 꽤 많이 왔는데 나? 하핳 벌써 11시네? 흠 흠 잠깐만 아니 왜 아 왜 여기로 떨어진건데 잠깐만 어 야 저거 저기 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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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득이다 흠 탄약 좋구요 와 와 여기 다 먹었다 여기서 여기서 이리로 쭉 가서 여기서 여기서 흐흐흐 이리로 가서 어 빗따라가 빗따라가 그래그래 여기야 여기여기여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돼 오케이 에이 구멍에 맞지 않는다 아 흐흐흫 흐흫 비껴 흐흫 흐흫 나 나가게 해줘요 흐흫 나 나가게 해줘요 흐흫 흐흫 가족사진을 여기다 꽂아넣나 흐흫흫 하하 안대요웅 저기로 어떻게 올라갔지?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나? 아 그렇지 이렇게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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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그렇지 여기서 아까 걔를 보셨고요 이 주방에서 뭐를 더 찾아야 되는 상황? 딱히 뭐 없었는데 어? 뭐 있다 그렇지 나 이거 먹으려고 왔어 주방에 주방이 빨간 곳이 뭔가 좀 깨림칙 하더라고 이거 먹으려고 왔지 내가 응 결국 식당으로 가면 돼야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거 쓰면 되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왔지 정원으로 나갈라고 완벽하지 드미트리쿠스의 열쇠 드미트리쿠스의 열쇠 가 어딨는데 나 그렇다 나 오늘 이 정도면 진짜 잘하고 있는거야 칭찬해 너무 잘하고 팔찍귀신 뽀뽀뽀뽀뽀 기다려라 팔찍 멈춰 내 딸에게 뭘 했지? 내 딸에게 뭘 했지? 내 딸에게 뭘 했어? 무슨 짓을 하긴 먼저 저기고 먼저 저기 했는데 뭐 부인의 방 여기가 부인의 방인가 본데? 잠겨있어 근데 여긴가? 도대체 목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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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들어왔잖아 여긴 목욕실이 없다용 창문이 어? 그러네 다 깨지네? 창이 안 들었다 진짜 여긴 목욕실 여기 아까 깼잖아 그쵸? 잠겼고 잠겼고 깨고 헉 와아 진짜 와아 진짜 아아 피에 그 피로 막 목욕했다 했잖아 젊어지려고 엘리자베스 바토리 와아 내가 목욕해봐? 아아 공 반 голов을 나 명대 앞에 점살이 흠뻑 쳐 누나 선진탕 근데 좀 젊어진 것 같은가요? 무시가 없네요 아 여기가 목욕탕이었구나 아 아 깨보라 우후 끝 부인의 방을 어떻게 가 어? 잠깐만 조사 아 아 뭐 있었네 잠깐만 여자는 남자와 마주보지 못하며 농민은 그들의 영주에게 수확물을 바쳐야 한다 여자는 남자와 마주보지 못하며 농민은 수확물을 바쳐야 한다 으 아 음 으 으 으 음 남자 여자야 여자잖아 너무 잘 하구요 안녕하세요 게임왕 왈섭입니다 게임왕 야 이거 부셔야지 이미 한번 부셨기 때문에 계속 부실거야 나는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먹이는 비지 웨우 웨우 여기 저기 못 넘어가나? 저기 뭐 있는데? 저걸 어떻게 넘어가지? 저걸 어떻게 넘어가? 늑이오 아 여기 길이 있구요 난 놀라지 않았구요 살짝 쫄뻔 했지만 으잇 지금은 조금 놀라 뿌요 오 하하하하하하 스워드마스터입니다 총알 따위 필요없다구요 하하하하 아우 진짜 아 하하하하하하 아 아우 지각이 마니 오늘 진짜 징하게 마니도 오늘 진짜 징하게 하하하하하하 이제 다듬으면 뭐하냐? 다 처리했는데 다 처리했는데 다듬으면 뭐하냐 기유유 어 깜짝이야 에이 총좀 써볼까 어 이정도에요 깨물 멈춰 가 에어씨 이씨 하하하핳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흐헿 하핳 하핳 일루와 일루와 칼빵 칼빵 니가 칼을 데리고 있는데 내가 총을 쏠 순 없지 정정당당하다고 지금 좀 귀찮다 헤헤 너무 많이 나오는 건 너무 귀찮고요 어어어어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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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놔야지 舒 sp 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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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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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왈루라 와 나 게임 왜이렇게 잘하냐 흐허허헣허헣헣허헣헣 흐흐흫 올라갑니다 뿌뿌 흐흐흫 부부부 경치감상 좀 하시구요 화장실 좀 갔다오겠습니다